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그리고 뉴욕시는 오는 22일부터 소셜모임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교회 같은데 모임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야외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게 모임 제한 인원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50명, 실내 인원의 경우 50명인데 이게 100명까지 두 배로 늘어나고요 실외 같은 경우는 200명까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거고 가족 모임이라고 해서 가족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간단하게 친구들끼리 모임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원래는 이런 게 지금 10명, 실내 인원 같은 경우 10명까지 모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2일부터는 실내 모임 같은 경우 10명 그대로 유지인데 실외 모임이 25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한 친구들이나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깥에서 그릴 파티 같은 경우 바비큐 시즌으로 되니까 그런 거 가능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25명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